안녕하세요, 뮤지들! 안녕하세요!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다들 잘 계시죠? 저희는 잘 있습니다, 여러분.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이 유행이니까 정원 가세요. 정원 가세요.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 전에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년도 저희 몬트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그리고 또 저희가 몬트 5주년 전시회 갖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. 그리고 또 몬트의 행보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맞습니다. 내년 몬트의 행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오늘 좀 특별하게 마무리 인사할까요? 어떻게 특별하게? 하나 둘 셋 하면 무실할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둘 셋! 메리큐스마스!